다음 소식입니다. 한국타이어 대전공장이 대형 화재 발생 2주일 만에 공장 가동 재개를 위한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한국타이어 측은 어제 오후부터 1공장 직원 가운데 설비 가동을 위한 최소한의 필수 인력 70여 명이 교대 근무를 시작해 전체 공정 설비에 대한 안전 점검과 시험 운행 등을 진행했습니다. 또 불이 난 2공장이 아닌 1공장의 경우 화재 당시에도 가동 중지 명령이 내려지지 않았다며 안전을 확보한 뒤 가동을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노조 측은 정상 가동이 임박한 것으로 보인다며 수일 내로 정상화 절차에 들어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